안녕하세요 영상기자단 김범중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상남도 거창군으로 귀농한 이유 그리고 저희 시상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-LOG 거창한 거창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뭐야? 소프라노니노 모토라나 와아 미안해 이래서 에이 아이씨 저작권 있는데 인성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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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해 자 하나 둘 셋! 자 아까 니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타카라는 거지 스네버스 봐봐 안 넣었지? 몇 개야? 몇 개는? 몇 개? 호박? 설거지 5년 후에 4개? 저희 지금 수업 갈 때 소고자국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3개씩 하고 있고요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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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요 응 얘 보관 좀 용기다 이거 두 번이 해져 네 동네 몇 개까지 와 호호호호!! ㅋㅋ 하하하하 ㅋㅋㅋㅋㅋㅋㅋ 뭐야 ㅋㅋ 오오오오오오오오!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